보건문제 이거 모의고사를 직접 쳐보려고 했는데 벌써 프린트문이 나왔구나. 이거는 잠시만 일단 접어두시고요. 접어두시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타임은 교재. 이제 교재를 우리가 첫 시간에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6페이지. 교재로 보시면 6페이지죠. 앞에 목차 파트 6페이지입니다. 본문 말고 본문 말고 목차 파트 6페이지인데 그러니까 머릿말 다음에 있는 거죠. 위생관계법규 객관식 시험의 기본요령. 위생관계법규 객관식 시험의 기본요령이라고 되어 있죠.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수험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객관식 우리가 학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험으로 하는 것이겠죠. 수험이기 때문에 수험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는 거기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걸 토대로 교재를 오며가며 책에서 확인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첫 시간이긴 하지만 이런 작업들을 잘 해두시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요령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고 시험 문제는 어떤 패턴들로 나오냐 이것도 확인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위생관계법규의 기본요령이죠. 시험의 기본요령인데 일단 첫 번째 법학은 개념법학이죠. 개념법학이기 때문에 정의 보통 정의라고 하기도 하고 의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뜻이죠. 용어가 주는 뜻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물론 조문에 보면 1조는 모두 다 목적입니다. 물론 목적도 시험 문제에서 기본적인 문제로 등장을 하긴 하지만 그 2조에 있는 정의. 그럼 정의는 뭐냐. 그 각 법에서 제일 자주 등장하는 그런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정의내려고 하는데 이 정의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또 곧잘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법학 공부의 시작이다. 각 법률의 제2조 정의죠. 용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정의의 뜻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제2조의 식품위생법이 또 제일 중요한 것일까요. 법별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건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처음이니까 거기에 2조에 보니까 2조인데 5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5페이지, 페이지, 5페이지. 식품위생법 제2조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또 한번 더 보는 것이죠. 2조에 가서 보시면 식품위생법의 개념에 나오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것 같다. 식품, 식품첨가물. 그럼 식품 먹는 거죠. 음식물입니다. 모든 음식물이지만 뭐는 제외된다? 의약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의약도 먹는 거지만 의약은 식품위생법의 교율 대상이 아니라 뭐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 이런 걸 적용한다는 것 중에 어떤 법이 적용된지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의약, 약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에는 제외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식. 식품첨가물 그리고 첨가되는 거죠. 감미, 착색, 표백, 산화방지 그리고 간접적으로 식품을 옮겨가는 거. 세제에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화학적 합성품 기구, 용기, 포장 그리고 7번에 보니까 표시, 8번의 영양표시인데 이게 작년까지는 있었거든요. 아직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식품위생법에 있는 표시나 영양표시를 별도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별도로 법이 만들어져서 화살표 있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별도로 규정이 되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식품위생법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강의를 하는 상황에서 이미 법이 개정이 되어 신설된 조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사실 표시 파트도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작년에 기초 문제에서도 교육청시 2018년 기초 문제에도 표시 관련되는 조항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있는 파트였는데 문제는 이게 식품위생법에서 빠져버리고 별도의 법률로 신설되어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거는 7번, 8번 표시, 영양표시인데 25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25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기에 표시 24페이지에 보시면 24페이지에 표시인데 그게 10조 삭제, 11조 삭제, 11조의 삭제죠. 그러면 빠졌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의 범죄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는 일견 좋아진 거죠. 범위가 줄어들었으니까. 중요하지만 범위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위생관계법을 우리가 넓게 본다면 표시에 관련되는 법, 물론 그동안 우리가 법률 규정에다가 다른 법이 특별히 만들어지면서 빠져나간 조항들은 출제 관행상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안 봐도 되는데 다만 표시라는 부분은 워낙 식품위생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고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도 기초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걸 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서 또 중요한 좋은 문제죠. 핵심적인 사안은 25페이지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3월 19일이니까 아직까지도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은 이미 개정이 되었어. 그런데 보통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시점부터 유예기간을 각 법마다 다르게 두거든요. 이건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표시 관련되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기존의 식품위생법에 있는 조항을 대부분 그대로 옮겨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살을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 보니까 25페이지 보시면 표시가 있죠. 7번, 8번, 9번. 그러니까 거기도 역시 정의죠. 개념 정의인데. 7번, 8번, 9번. 이게 기존에 있던 식품위생법에 있던 표시, 영양표시 조항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죠. 그래서 표시, 그러면 문자, 숫자, 도형, 영양표시, 영양성분의 양, 우리가 식품, 과자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포장지에 영양표시가 되어 있죠. 또 특히 건강에 많은 영양을 비추는 나트륨, 나트륨 함량표시라고 있고 9번이죠.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이런 것들이 식품위생법에 있던 조항들인데, 7번, 8번인데 이게 식품 등 표시가 하는 법률로 옮겨왔죠. 그리고 우리가 영양표시에 했을 때 표시된 거, 심의 받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거? 표시에 심의 받는 거, 특히 임산부용, 영유아, 임산부, 영유아, 체중조절용, 다이어트용, 특수어료용 이런 것들은 특히 뭐가 필요합니까? 심의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 조항이 뭐였습니까? 10조, 11조, 12조였는데 이게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로 옮겨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26페이지에 보시면 4조, 표시의 기준. 이건 사실 어디서 있었던 겁니까? 그 전에 식품위생법에 있던 규정인데 이게 그대로 옮겨온 거죠. 대부분 그대로 옮겨왔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볼까 말까. 또 우리가 허위 표시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27페이지에 보시면 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감지.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이 기존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던 내용을 옮겨 놓은 거죠.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 3월 14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3월 14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시행되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또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소 좀 계륵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란다면 출제 가능성은 안 되는 쪽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출제자가 또 나름대로 표시 부분은 여전히 식품위생법의 연관법령이기 때문에 연관법령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나올 가능성을 100% 배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가 별도로 그렇게 뽑아 놓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그 뒤에 15조까지 맺죠. 16조 이하부터는 조항들이 또 길게 쭉 나와 있지만 그 조항은 생략하고 일단 1조부터 15조까지를 수록을 해두고요. 수록을 해두고 거기에서 또 몇몇 가지를 표시를 해둔 것이겠죠. 빛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조금은 브라스 알파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용어정의 부분을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각 내용에 있어서 정의죠. 개념이 법학 공부 시작이기 때문에 정의 2조 조항은 무조건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5페이지죠. 본문 5페이지에 돌아가서 그런데 이거는 실제 법조문은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법조문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정이 있고 그게 그냥 식품 그리고 쭉 서술되어 있어. 2조 식품 첨가물 쭉 서술되어 있는데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 시각적으로 눈에 일목요연하게 잘 안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건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수험소로 만들면서 시각적으로 우리가 뭐하기 좋게 눈에 연상되기 좋게 그렇게 제목으로 뽑고 그걸 박스로 칠했죠. 그리고 역시 박스 안에 밑줄 그 다음에 키워드 볼드 처리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는 식품위생법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정진법 교재에 보시면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역시 또 거기도 2조죠. 국민건강정진법 229페이지에 보시면 정의가 나오죠. 식품위생법에 비해서는 상당히 범위가 단촐하죠. 국민건강정진사업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관리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보면 보건교육 보건교육 하는 거 아닌가 영양개선 영양을 개선하는 거 아닌가 건강관리 건강관리로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건강정진법에서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교육은 자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리는 지속적으로 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수험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어떻게 보면 트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교육에다가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살짝 바꿔서 낸다든지 키워드 바꿔서 치기는 거죠. 출제의 가장 객관식 출제에서 가장 기본은 주어 바꿔치기 키워드 바꿔치기 그리고 꼬리말 바꿔치기 이게 출제의 가장 기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실제 문제에서 장난을 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교육은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라임을 살려가지고 그런 개념 정의들을 해두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뒤에 국민영양관리법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조항이 중요하죠. 조항이 중요합니다. 299페이지에 보시면 정의 나오죠. 식생활. 식생활은 아주 포괄적이죠.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소비, 섭취와 관련된 양식과 그러니까 생활이니까 패턴화되어 있는 것이겠죠. 영양관리가 나오고 그리고 영양관리의 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있는 조항들은 정의는 상대적으로는 중요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실제 국민영양관리법 전체가 5가지 법 중에서는 중요도가 제일 떨어지는 부분들이죠. 일단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고 학교보건법으로 가서 보시면 역시 사조. 건강검사죠.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 보시면 학교보건법이죠. 학교보건법은 작년에 우리가 교육청 문제를 기원했을 때 한 문제가 출제가 됐던 적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식품위생법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리직 시험이죠. 그럼 조리직 시험은 뭐야 합격을 하시면 주로 특히 우리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되는데 조리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주로 근무하게 되는 것이나 관할하는 게 대부분 다 학교 관련된 게 맞겠죠. 그러면 학교의 급식법. 학교 급식법은 식품위생법과 양대축이라고 볼 수 있죠. 중요도로 따진다면 식품위생법이 사실 양도 제일 많고 출제도 비중이 제일 높긴 하지만 학교 급식법은 양은 식품위생법보다는 적지만 역시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식품위생법이 A플러스라고 한다면 별 세 개로 한다면 별 다섯 개로 한다면 그 학교 급식법은 별 네 개 정도가 되는 그래서 그 두 가지 실제 시험 문제도 작년에 기출 20문제 중에서 식품위생법이 14문제. 그다음에 학교 급식법 관련되는 문제가 다섯 문제. 그리고 학교 보건법이 한 문제. 그래서 건강증진법이나 국민영양관리법은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허탈하잖아요. 야시 안 나올 줄 알았으면 뭐야. 영양관리법이나 건강증진법은 안 볼 걸. 그런데 그건 사실 안 볼 것에서 안 보았다가 또 다음 시험에는 또 어쨌든 공식적으로 시험 범위 안에는 들어있고 우리가 작년 시험에서는 안 나왔지만 여러 시험에서 계속 범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대신 그런 걸 좀 선별해서 보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 그러면 학교 급식법에 있는 거. 그런데 학교 급식 건강검사를 보통 몸만 할 것 같아 보이는데 뭐도 들어갑니까? 정신건강도 최근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344페이지 보시면 343페이지 보시면 건강검사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상태죠. 정신건강상태도 검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제 정신건강검사 나왔기 때문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만 두죠. 정신건강검사는 우리가 사실 학부모들 입장에서 다소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정신병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인 인식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애가 정신건강검사받는다면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꺼려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보통 검사를 하는 주체는 학교의 장이란 말이야. 학교장이 정신건강검사 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왠지 필요할 것 같죠? 그런데 법에서는 동의 없어도 정신건강검사를 할 수 있다는 주황이 중간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왠지 느낌은 뭐일 것 같아? 왠지 느낌은 시험 문제에서 나올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뭐 없어도 부모의 동의를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주황은 특히 중요하겠죠. 그런 건 그러니까 나온 김에 쭉 한번 연결해 보는 거죠. 350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교재 35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7조 그러니까 아까 정의에서 건강검사 이야기가 나왔죠. 거기에서 7조에 보시면 350페이지 7조에 보시면 거기에 6항 보십시오. 6항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6항 그러니까 학교의 장은 2조 1호의 정신건강상태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시험 문제 함정판다면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틀리게 내기 좋겠죠. 내가 출제자라면 그런 식으로 함정을 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조항들은 우리가 연결해서 연결해서 보는 것이겠죠. 이런 조항은 또 특히 중요한 조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작년에 수업할 때도 계속 강조했지만 계속 또 강조되는 영역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개념 정의에서 관련되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또 그중에서 핵심적인 사안을 연결해서 보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의에 나오는 용어들은 그 법에서 제일 빈번하게 잘 나오는 용어를 앞에다 딱 개념을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온 김에 383페이지 학교급식법. 383페이지 학교급식법. 2조에 정의가 있죠. 정의. 그럼 이거 보니까 학교급식.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급식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법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급식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만 법에서는 학교급식을 뭐라고 했느냐.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하죠. 그럼 대상자는 누구야. 학생이야. 교직원은 대상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교직원은 학교에 있는 뭐예요. 학교급식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직원은 대상이 안 된다. 그럼 학교는 뭘 말하느냐. 학교급식법상의 학교는 그냥 학교 아니냐. 그런데 그 밑에 사조에 보니까 383페이지입니다. 383페이지 보면 그게 학교급식의 대상. 학교급식은 학교 제약하는 학생을 대상인데 학교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초중등교육법. 2조 1호부터 4호까지인데 2조 1호부터 4호까지는 우리가 초중등교육법을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학원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그 조항에 있는 것에 핵심적인 상황을 뽑아서 화살표. 화살표는 실제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학초중등교육법에 있는 내용을 옮겨와서 정리한 거죠. 그런데 그게 뭐 있습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국민학교. 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과거에 뭐입니까. 학교 못 다녀가지고 일종의 야학이라든지 이런 거죠. 평생교육처럼 하는 시설 학교. 그러니까 인가 받고 그런 학교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사람이 많이 재학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보통은 이례적인 것이고 보통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죠. 그런데 지금 이거 뭐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유치원산법 기억납니까. 지금 작년에 유치원산법. 작년 하반기 때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여러 가지 비리들을 폭로하는 의견을 하고. 그래서 유치원산법 개정 논의가 지금 열심히 되고 있잖아. 아직 개정 안 됐죠. 핵심은 학교급식법에 학교에 뭐를 집어넣자. 유치원을 집어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까지 안 들어가죠. 우리 입장에서는 법 개정이 뭐 할수록 좋습니까. 지연될수록 좋습니다. 통과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왜. 통과가 되면 또 바뀐 법을 다시 새로 책을 정리하고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농담인데 아무도 농담으로 안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야. 지연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의 대상이 아니다. 뭐도 아닙니까. 대학교도 학교급식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죠. 그래서 뭐는 제어야 된다. 유치원하고 대학교는 제어야 되는 것이겠죠. 고등식입니다. 고등식으로 연결된 것이죠. 다만 거기는 뭐하고 뭐는. 유치원하고 대학교는 제어야 된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뭐야. 여러분들한테 옆에 여백에다 적어두라고 했는데 적어두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활용을 하냐. 그 뒤에 핵심 요점 정리가 있죠. 핵심 요점 정리에 가서 보시면 교재를 연결해 봅니다. 교재를 보시면 424편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학교급식법 핵심 요점 정리가 있죠. 학교급식 요점 정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4조 나오죠. 학교급식 대상인데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의 앞뒤 군더더기 때 보고 있지만 그 밑에 CF 뭐가 있습니까. 유치원과 대학교는 급식 대상에서 제외된다. X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를 옆에다 두고 바로 적어두셔도 되니까 본문에서 바로 적어두셔도 되지만 이런 건 빨간 형광펜으로 또 한 번 쭉 밑줄 쳐두시면 아 이거는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거 가지고 장난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또 미리 연상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 기약 말 나온 김에 처음이지만 또 기약 나온 김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확인하는 건데 학교급식법의 학교하고 학교보건법의 학교는 범위가 같을까 다를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다를 것 같죠. 같으면 안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범위가 어떻게 다르냐. 학교보건법에는 대학이 또 들어갑니다. 대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말 나온 김에 한 번 가보실까요. 앞에 우리가 학교보건법에 보시면 343페이지 가보실까요. 34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학교보건법도 나오죠. 학교보건법도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학교가 나오는데 다 같은데 뭐도 들어갑니까. 여기는 유치원과 대학도 들어가죠. 그런데 또 뭐는 제외됩니까. 어린이집은 또 제외되죠.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학교보건법의 유치원도 교육시설로 평가된 거죠.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설치되기 때문에 관할이 다르죠. 그런데 학교보건법에서의 많은 학교는 뭐까지도 포함된다. 기존에 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에다가 뭐까지 포함됩니까. 유치원과 대학은 포함되는데 또 뭐는 제외됩니까. 어린이집은 제외되죠. 그럼 이제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용어에서 출발하지만 그 용어에 있는 개념들을 잘 구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급식법, 학교, 시험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뭐 하겠죠. 이런 것들이 딱 좋은 출제의 먹잇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확인을 하시라고 하는 것이겠죠. 고렉스 그게 이제 용어에서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 그 용어에 나온 내용들을 확인해서 정리하시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하기, 식품위생은 뭐 수험이죠. 수험을 하기 때문에 수험의 기본 요령은 일단 법학이고 법학은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논의는 개념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정의 파트는 무조건 다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조항은 그대로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비교된 내용은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평소 때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죠. 됐습니다. 됐고요. 두 번째 다시 앞으로 오도록 합니다. 두 번째 2번이죠. 숫자가 등장하면 긴장하시라. 일단 객관식은 시험이죠. 시험은 출제하는 교수들이 출제할 때 사실은 사지선다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출제할 때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야 가성비가 출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가성비가 높은 파트가 숫자입니다. 장난치기 좋잖아. 그런데 각종 법의 숫자가 꽤 많이 등장을 하죠. 꽤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조항들을 우리가 늘 고려해서 보여주죠. 그렇지만 또 거기에 나오는 모든 조항들이 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모든 조항이 다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제가 체크를 해드릴 것이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숫자니까 진하게 동그라미 쳐라. 이거는 좋은 문이 있겠지만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시험 문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자.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강력을 조절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숫자가 등장하시면 긴장하시다. 출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출제 포인트는 숫자 함정이죠. 그래서 이어서 5페이지. 집단급식소 가볼까요? 아까 집단급식소는 워낙 유명한 거니까 우리가 늘 보는 거죠. 몇 명? 50명 이상이죠. 물론 집단급식소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뭐입니까? 일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비영리가 되겠죠. 그리고 특정 다수인입니다. 불특정 다수인한테 우리가 음식점은 누가 들어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건 일반 영업이지만 집단급식소는 특정 다수인이 되겠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회성을 거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급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급식 인원은 몇 명? 한 번에 최소한 50명 이상이 된다. 그 네 가지가 되겠죠. 워낙 유명한 것이고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늘 나오지만 또 우리가 늘 주의해서 보셨죠. 그 중에서 숫자 뭐야? 50명. 그게 중요하죠? 페이지 5페이지. 그러니까 본문 페이지죠. 본문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집단급식소. 그리고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밑줄 볼더 처리되어 있죠. 이 이야기들 항상 염두에 두시는 거죠. 그러면 그건 염두에 뭐야? 밑줄 볼더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면서 그냥 쭉 밑줄 쳐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띄엄띄엄 하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 다수인이죠. 불특정 다수인 아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1회 50명 이상은 그건 사실 법률 규정에 있는 게 아니라 시행령 규정에 있습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규정인데 그거를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거기다 적어놨죠. 그래서 괄호 열고. 그러니까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데 대통령령에 가서 봤더니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숫자. 그러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숫자지만 이거 숫자는 무조건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아까 계획들 세우는 거죠. 큰 계획은 몇 년. 대체적으로 5년 주기로 하는 것이겠죠.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보통 매년 하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 그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식품위생법에 보면 등급을 매기죠. 업소별로 우수 등급을 매긴단 말이야. 위생 등급을 매기죠. 그럼 등급을 매기고 우수업소로 등급이 매겨지면 뭔가 좀 혜택을 줘야 되겠죠. 뭘 합니까. 출입이나 검사나 하는 것을 면제시켜주는데 면제는 기간은 2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시면 51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우수 등급을 받은 영업소죠. 51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우수 등급을 받은 영업소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몇 년. 2년 동안 뭐를 해줍니까. 각종의 출입, 검사, 조사 이런 것들을 면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수 등급을 받기 때문에 넌 2년 동안은 우리가 공무원에 가서 간섭하고 조사하고 출입하는 것을 면제시켜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수 등급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이런 숫자들이 기본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같은 취지로 우수 등급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검사를 또 면제해 주는데 그것도 2년이죠. 검사 면제가 2년입니다. 그건 교재 99페이지에 가보실까요. 9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9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위생 등급을 매기게 되겠죠. 위생 등급을 매기게 되고 그런데 99페이지에 보시면 47조 조항이 나오죠. 식품위생법 47조 조항이 나오는데 2항 보시면 우수업소 모범업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출입, 검사, 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보시니까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니까 법률에는 없고 어디에다가 위임을 해뒀습니까. 총리령으로 위임을 해뒀죠. 총리령으로 위임을 해뒀는데 총리령에 보니까 총리령으로 검사를 하지 않는데 그게 어디 갔냐. 103페이지에 보시면 법조문의 구도가 이렇게 있죠. 103페이지에 보시면 위생 등급 유효기간에 연장이 되었고요. 고어 밑에 시행규칙 밑에 5항 보십시오. 47조의 총리령에서 정하는 기간은 몇 년을 말한다? 2년을 말한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2년 동안은 면제해 주는 거죠. 그런데 2년 동안 면제가 되는데 3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3년은 좀 더 확실하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개런티된 거죠. 인정받았을지죠. 그래서 인정 유효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조사면제, 출입면제는 기본은 몇 년이다? 2년이 기본이긴 하지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좀 더 엄격한 요건을 갖춰서 정부가 보증하는 거잖아. 보증하는 거니까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해주겠죠? 그런 것들은 페이지, 107페이지에 한번 가보시죠. 10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인정기간이 나오죠? 인정이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107페이지 저 위에 보시면 11항에 있습니다. 107페이지 11항에 보니까 일정기간 동안 출입, 검사, 수거 등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인데 인정유효기간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8조이 인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3년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 3년 동안은 뭐입니까? 면제해 주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도 뭐입니까? 아, 출입, 조사하면 우수 등급을 받거나 모범업소로 지정되거나 하면 뭔가 혜택을 주는데 2년 동안 검사를 면제해 준다. 출입, 조사, 검사를 면제해 준다. 그런데 인정받은 것은 좀 더 국가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건 3년 동안 면제해 준다. 이거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소비자들한테 우리 업소는 뭐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범업소다. 그리고 인정받은 업소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생에는 뭐가 없다? 문제가 없다. 나라가 보장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믿고 안심하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일종의 광고 효과들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그거는 혜택을 주인다. 그러면 2년, 2년이지만 뭐는? 인정유효기간은 3년이니까 3년 동안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그런 숫자들이 미묘하지만 나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식품위생법에서 숫자는 위생관계법에서 숫자는 곳곳에서 등장하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숫자가 나오면 긴장하시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암기사안으로 요약하는 것이시죠. 그래서 이것들도 아까 요구해야겠죠. 중요 암기사안은 포터벌로. 여러분들 핸드북처럼 가지고 다니시면서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하시고. 또 거기도 비슷한 것, 헷갈리는 것.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은 뚜렷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라고 하면 결국 자주 보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주 보는데 조문만 평면으로 보면 자주 볼 수가 없어. 보다가 헷갈리거나 찾다가 아까 말하는 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요약집, 중요사안, 암기 이런 것들을 핸드북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확인하시고. 눈으로 도장 찍어주고. 이거죠. 그래서 일단 법규의 객관식 기본 요약은 두 번째 숫자가 등장하시면 등장하면 긴장하시라고.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이해 부분과 암기할 부분을 구분하자. 그러니까 조문이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암기. 그러니까 수험가의 해무근 논쟁입니다. 수험은 이해일까? 암기일까? 제가 단언코 제가 생각할 때는 수험은 일단 암기입니다. 이해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보통 이해를 시켜주는 강의가 좀 더 퀄리티가 있어 보이긴 한데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은 트릭이고요. 결국은 이해를 하면 70점 정도, 80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나머지 80점에서 만점까지 가는 그 부분은 결국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 이게 결국 관건이거든요. 그다만 이 조항이 이해할 내용인지 암기할 내용인지는 또 수험생들이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죠.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서 페이지. 이것도 우리가 초반이니까 페이지 6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이 나오죠. 그럼 이건 이제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기는 기준인데 1번부터 7번까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곧잘 되는 영역이거든요. 실제 작년 교육청 문제에서도 등장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건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해 조항이겠습니까? 암기 조항이겠습니까? 이거는 읽어보고 이해하면 되는 전문들입니다. 그래서 식품 등을 취급, 예를 든다면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제조강실, 포장실, 조리실 등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이건 굳이 안 외워도 지문이 주어지면 항상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이거는 이해하면 되는 전문이죠. 읽고 아 이거는 내가 이해를 하면 굳이 기준을 말로 써보세요. 그러니까 말로 이야기해보세요. 써보세요 하면 외워야 되지만 이거는 보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주어졌을 때 보고 뭐하면 돼? 이해만 하면 되는 전문이죠. 나머지 마찬가지죠. 다만 2번 같은 경우는 부패변질생은 냉동실, 냉장시설인데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조리기능사 시험이긴 하지만 모든 음식물은 냉동시설이 된다. 아니죠. 부패나 변질, 오히려 냉장고 밖에서 보관해야 되는 음식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음식이 다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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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시설이 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해하면 되는 전문이지만 부패변질을 한 번 더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문제에서도 등장을 하죠. 그럼 여기서 오른쪽 7페이지 문제 또 나오는 거죠. 7페이지 보시면 8번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시설의 보관관리. 이거는 맞는 질문이죠. 그런데 11페이지에 와서 보니까 11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는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실제 조리기능사 시험 문제에서 보시면 10번 문제가 있죠. 10번 문제의 보기 4번 보십시오. 보기 4번 보시면 모든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은 냉동, 냉장시설의 보관관리입니다. 이번에는 모든이 아니라 뭐입니까?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식품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책을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곳곳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맞게도 나오고 틀리게도 나오니까 그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을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뭐 했습니까? 짜놓은 것이죠. 그러면 어디선가 걸리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고런 부분을 확인해서 정리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하면 되는 전문이죠. 또 저 뒤에 93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게 뭐입니까? 식품접계급자 93페이지 보시면 거기 중간에 7번이 있죠? 7번에 보니까 식품접계급자 위탁급식용업자는 제외하는데 종업원의 준상 쫙 나와있지만 이거는 외울 게 아니라 뭐하면 됩니까? 읽어보고 그냥 상식이라고 표현하면 좋은 것이지만 이해하면 되는 전문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다만 소독한 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입니까? 그게 뭐 허가 안 받은 거 표시 안 된 것들 실험용 용도에 하면 안 되고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사형행위 풍기물안행위를 방지해야 되고 조리장 공동 사용할 때는 별도로 표시하고 간판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안 외워도 사실 출제가 그렇게 크게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오더라도 지문을 보고 한 번 정도 이해해두면 되는 조항들이 많죠. 또 그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서브노트나 핵심요점이 정료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활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울 수도 없고요. 굳이 또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만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읽어보고 이 조항은 이해해두면 되는 조항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또 주의할 것은 95페이지. 95페이지 보시면 위탁급식 영업자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조리직 시험에서는 뭐입니까?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영업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단 내용에 비해서 또 출제 비중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보니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이용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검사를 해야 되거든? 검사인데 일단 검사의 기본적인 주기는 뭐야? 모든 항목 검사는 2년, 일부 항목 검사는 1년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아니라 숫자이면서 또 암기해야 될 사안들이죠? 그래서 보니까 95페이지 보시면 밑에 수돗물인데 일부 항목 검사는 1년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모든 항목 검사는 2년이죠? 그런데 이거는 지하수의 경우는 대부분 다 모든 검사는 몇 년? 2년? 일부 항목은 1년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 예외가 식품 제조 가공업자. 식품 제조 가공업자는 뭐 해야 되느냐? 식품 제조 가공업자는 수돗물 이거 몇 년마다? 이것은 1년마다 해야 되거든요. 1년마다 해야 되거든요. 89페이지 보시면 자죠? 자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이용을 할 때는 1년마다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자들은 지하수가 아닌 물을 이용할 때는 좀 더 망하겠다는 거예요. 좀 더 자주 하라는 입법자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안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 검사는 몇 년? 수돗물의 검사는 몇 년입니까? 모든 항목은 2년, 일부 항목은 1년이죠? 그럼 통상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야. 통상적으로는 그렇지만 누구의 경우는? 식품 제조 가공업자의 경우에는 1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2년, 1년, 1년. 그러면 우리 입법자의 뜻이 어떤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식품 제조 가공업자의 경우는 좀 더 자주 하라는 것이 우리 입법자의 의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본 거죠. 그러면 그게 말로 들으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하라고 제가 또 해놓은 거죠? 그럼 이어서 206페이지에 갑시다. 오늘 첫 시간은 내용을 여러분들 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재를 제가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짜놓은 거물망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206페이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206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그 위에 여백이 있나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의 이용 시 검사주기. 그러니까 나머지 이용업자죠? 그럼 우리가 굳이 따로따로 안 넣어도 뭐 하면 됩니까? 보통은 나머지 원칙이죠? 원칙은 모든 항목 2년, 일부 항목은 1년, 모든 항목은 2년. 그러나 누군? 식품 제조 가공업자나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는 1년마다 안 나누죠? 그리고 음료수 등 마시는 용도는 생수 제조업자는 더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수 제조업자가 지하수를 끌어다가 생수를 제조하죠? 생수도 식품이잖아. 그럼 그거는 더 자주 빈번하게 되겠다. 몇 개월마다? 6개월마다. 그렇게 이런 박스가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본문 내용이 막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던 걸 한눈에 일목에 딱 정리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계속하지만 이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 자꾸 활용을 하시라는 것이겠죠? 다만 저는 이걸 제가 직접 쓰고 또 늘 강의를 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를 뭐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갈 수 있는 정도, 어디에 있는지를 알 정도다. 교재의 어디 부분에 있다는 걸 아는 거 상당히 고수야. 어디서 찾아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디 있는지 찾기만 잘 찾아도 그리고 빨리 찾아내면 상당히 실력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빨리 찾아내지만 결국은 그걸 머릿속에 넣는 과정을 최소한 시간을 줄여드리기 부담으로 해서 제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계속 그렇게 정리해두고 그래서 그것들은 이해 부분이죠? 이해 부분입니다. 그런데 암기할 부분은 다시 앞으로 그래서 앞에 기본적으로 따라서 암기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암기해야 될 부분은 뭐냐. 제가 이제 두 문자로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몇몇 두 문자들, 제가 주옥 같은 두 문자들, 제가 수험생들보다 아직까지 극찬이라기보다 합격하고 나서 또 아까 합격하신 분들이 여러분 오셔서 인사를 해주셨는데 선생님 딴 걸 모르고 이건 정말 기억납니다. 파리살충제 이 말 혹시 기억납니까? 병든 동물고기는 판매금지거든요. 뭐 판매든 금지 되면 그냥 판매라고 요약합시다. 팔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병든 동물고기냐. 이거는 교재 13페이지 보실까요? 13페이지 보시면 아까 13페이지 보시면 제5조가 나오죠? 5조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금지죠?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인데 그런데 시행규칙 4조에 보니까 4번 있죠? 4조에 보니까 2호 보십시오.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섬모충증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시험 문제에 또 곧잘 나오죠? 외워야 돼. 그런데 외워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외우면 말도 어렵잖아요. 외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어렵고 입에도 잘 안 감기거든요. 착 안 감긴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두 문자를 뽑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 리, 살, 충, 대죠? 물론 이건 의미가 있게 두 문자를 뽑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그냥 글자가 두 문자 뽑아가지고 그냥 계속 입에 익도록 하는 두 문자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뽑았지만 스스로도 흠칫 놀란 거죠. 아, 이거 너무 잘 뽑았다. 그렇죠? 그래서 파리, 살, 충, 대. 그리고 조금 더 살을 붙인 거죠? 라임을 또 합니다. 파, 쓰, 리, 쓰, 살모, 섬모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파리, 살, 충, 젤 중심으로 조금 더 살을 붙인다면 파, 쓰, 리, 쓰, 그 다음에 살모, 그 다음에 섬모죠? 그래서 파리, 살, 충, 대. 제 의견은 그냥 라임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전미사고요. 그렇죠? 그래서 파리, 살, 충, 대. 물론 DMR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냐면 보기가 주어지니까. 써는 것 같으면 DMR까지 정확하게 맞춤법까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지만 보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아, 뭐야? 병든 동물고기는 판매하면 안 되는데 그 병의 종류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고 시행규칙에 보니까 이름도 낯선 용어들인데 그걸 두 문자로 붙여서 파리, 살, 충, 제. 그리고 좀 더 사면 파, 쓰, 리, 쓰, 살모, 섬모, 충. 그리고 쟤는 그냥 전미사로 붙여있다. 그럼 그렇게 두 문자로 붙여있고 여기는 백날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해할 문제가 아니죠. 외워야 되셨습니까? 그런데 외워야 되는데 그냥 무대부로 외워가지고 잘 안 들어와. 그래서 파리, 살, 충, 제. 그러면 권원식으로 중간중간에 제가 두 문자로 뽑는 것도 있죠? 그래서 권원식으로 이제 암기, 그러니까 이것들은 암기부로 읽기 때문에 백날 이해한다고 앉아있어 봐야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암기하는 거죠. 그런데 암기도 눈으로 보고 암기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눈으로 봐서 암기가 안 되는 것은 또 뭐라도 뽑았고 두 문자로 또 뽑아가지고 자꾸 입에 읽도록 하는 거죠. 이러면 제가 뽑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권원식으로 제가 뭐하면 학습요령을 익혀두지만 스스로 또 두 문자로 뽑아가지고 해두셔도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두 문자 뽑는 걸 제가 중간중간에 꽤 많이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수업시간에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하나 더 해볼까요? 위생교육 받아야 되거든. 위생교육 받아야 되는데 위생교육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위생교육 안 받아도 된다? 사람 이름으로 왔다. 조영위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조영위는 교육면제야. 그럼 조, 조리사가 되겠죠? 여러분들. 또 영, 영양사가 되겠죠? 조리사, 영양사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시 물어보는데 뭐 할 수는 있습니까? 보수교육은 맞습니다만 몇 년마다 조리사, 영양사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 영양사 근무 2년마다 6시간씩 우리가 보면 보통 실무상 보수교육이 있는데 그거는 맞지만 일반 종업원들이나 영업자들이 받는 식품위생교육은 조리사나 영양사는 면제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위생사도, 위생사도 면제가 되거든요. 여기서 조영위 교육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죠. 조영위라는 친구 이름으로 갖다 붙이고 조영위 교육면제. 이건 교재 보시면 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나오죠? 식품위생교육을 일단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은 영업자나 그 종업원들이 되겠죠? 그러나 종업원이 되겠지만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1번, 2번, 3번. 8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그것도 두 문자 봐서 조영위 교육면제. 그러면 그건 왼쪽 여백에 적어두셔야 되는데 마침 뭐하기 좋습니까? 마침 또 세 가지잖아. 그러면 뭐한 것이야? 객관식 시험 문제가 우리가 사지선다니까 출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한눈에 딱 유혹을 받겠죠? 세 가지 집어넣고 이질적인 거 하나 살짝 집어넣고 함정 파기 딱 좋겠죠? 뭐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조영위 교육면제. 그런데 이거는 거기는 안 적어두었지만 나중에 또 뒤에 핵심 요점 정리해보면 제가 조영위 교육면제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요약된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쪽에 핵심 요점 정리해서 또 확인해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외워야 되는 부분이죠.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죠. 암기될 부분은 이렇게 두 문자로 뽑아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상당히 많이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야? 또 첫날 또 너무 많은 걸 공개해버리면 뭐야? 장사 미친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104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104페이지. 미친 기장 시작했으니까 다 드러냅시다. 104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기에 식품, 104페이지 보시면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이 되는데 꼭 받아야 되는 대상식품들이 있거든요. 104페이지 보시면 그 시행규칙에 보니까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대상식품이죠. 그게 시험 문제 곧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될 숫자가 엄청 많아. 1번부터 13번까지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냐. 그러면 이거 수산가공식품류의 의육가공품류 중 이거 하다가 이미 지쳐버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두 문자로 뽑아가지고 또 라임을 살리도록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수업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두 문자로 뽑아가지고 어, 어. 그래서 두 문자로 뽑혀있죠. 약간 눈으로 보시면 약간 볼드채로 있죠. 그런 게 두 문자죠. 이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제 자꾸 입에 익도록 반복하는 거죠. 어, 어, 피, 만면, 곽, 캔, 빵, 떡, 빙, 음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죠. 삼, 삼, 그리고 운유를 살려가지고죠. 어, 어, 피, 만면, 곽, 캔, 빵, 떡, 빙, 음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겠죠. 다만 그것도 열심히 외웠지만 시험제는 뭐가 나온다. 대상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나올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그럼 이제 특히 뭐는 진하게 믿죠. 6번에 보니까 음료 중에서 뭐야. 다류, 차죠. 그리고 커피류는 제외되죠. 그거는 무조건 진하게 믿죠. 처음 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외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우리가 주의. 물론 모든 제외가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건 특히 뭐야. 그러면 제가 출제자야. 여러분들이 출제자, 여러분도 출제한다고 생각해보셔요. 그러면 동료분들한테 출제해서 함정을 판단하면 뭐 안 될 것 같아. 전혀 생뚱맞은 걸 넣으면 자기도 피곤하고 만 거야. 그걸 끄집어내면 출제한 사람도 피곤한데 마침 보니까 딱 뭐가 있어. 다, 커피 이거는 제외되죠. 그러면 웬만하면 다 포함되지만 그건 두 문자로 외워두지만 그중에 뭐야. 제외. 다, 커피 제외.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을 탁길이 진하게 볼더채 밑줄 쳐두시면 수험에서는 그거 내겠죠. 낸다면 그거 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부분과 이해 부분과 암기할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철저하게 구분한다기보다 그렇게 구분해서 보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수험생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해도 되는 조문은 외운다고 하고 있고 또 외워야 될 부분인데 또 이해한다고 하고 있고 나중에 시험에 뭐 하게 되면 평소 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가면 갈 수 없으니까 막 왔다 갔다 헷갈린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잘 다듬어 주시는 게 좋겠다. 네. 세 번째. 이거는 첫 시간이지만 상당히 여러분들 수험에 필요한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들이 또 실제 기초 문제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문제에서 보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저 한번 보시는 거죠. 됐어. 그래서 세 번째 설명이 되고 그리고 좀 애매한 게 있죠.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이해인지 암기인지가 좀 애매한 거 이런 것들 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애매한 거. 39페이지요. 39페이지 가서 보시면 39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기에 위의 평가가 있죠. 위의 평가의 대상. 38페이지 보시면 시행령 사주에 보니까 위의 평가의 대상과 위의 평가의 순서가 있죠. 위의 평가의 대상과 위의 평가의 순서가 있는데 위의 평가의 대상과 비의 평가의 순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3항에 보니까 순서죠. 1, 2, 3, 4 이거 시험 문제에 아주 단골로 잘 나오고요. 순서도 잘 나오지만 작년 교육청 시험에서는 순서뿐만 아니라 뭐까지 등장했다가 순서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용까지 물어봤죠. 그래서 보니까 1번 보니까 일단 지금은 들어두는 겁니다. 위의 평가를 할 때 먼저 위험성을 확인하는 거죠. 위의 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 과정 2번 위의 요소의 인체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 과정 3, 위의 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 과정 그리고 위험성 확인 과정 결정 과정 노출 평가 과정을 종합해서 해당 식품 등이 건강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판단 최종 등급 매기는 게 위의 도 결정 과정인데 두 문자로 뽑으면 확결로도야 확인 과정 결정 과정 그리고 노출 평가 과정 그리고 도 등급을 정하는 것이겠죠. 최종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위험도 얼마다 등급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 시험 문제는 뭐입니까 위험성 결정 과정과 위험 노출 평가 과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봤죠.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인체의 독성을 확인해 어떤 식품이 몸에 어느 정도 독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허용되는 기준을 정하는 거죠. 허용량이라고 표현한 거죠. 두 번째 인체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가 라는 것을 뭐하게 됩니까. 그걸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다음 실제 얼마나 노출되었는가. 그러니까 허용 기준을 정하고 실제 노출은 얼마 됐는가. 그리고 이제 그 노출된 양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등급을 외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거는 이해 요소와 암기 요소가 사실 결잡지 이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암기라고 그런데 어쨌든 시험 문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파트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문자로 먼저 뽑아. 확결로도 이렇게 두 문자로 뽑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실제 그동안은 뭐였습니까. 그동안은 이 순서 물어보는 걸 주로 많이 물어봤었는데 작년 우리가 교육청 문제에서 제가 실제 시험치고 복원해온 교육청 문제에서 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확인해서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은 아 이제는 앞으로 단순히 순서만 기억할 게 아니라 그 각각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한 거죠. 이게 또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암기가 서로 결합되어야 되는 병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리해서 보시고 됐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앞으로 세 번째 이해 부분과 암기의 부분을 구분하자. 네 번째 이론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 이론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 이론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 이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보이는 가장 전형적인 상황이 일단 조문 열심히 봐. 우리가 보통 이론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사실 이론이나 조문을 보는 거지만 편의상 이론이라고 합시다. 이론 열심히 봐. 보는데 이론을 완벽하게 다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객관식은 일종의 스킬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문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론에서는 한 반 정도만 본다고 생각을 해도 충분한 반도 사실 쉽지가 않아. 그러면 뭐 하느냐 이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충 윤곽을 잡아놓고 대충이나 말 좀 엎어야겠지만 그 윤곽을 잡은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문제를 통해서 외워도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은 다 옳은 말만 있고 평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읽으면 처음에는 양이 많은데 또 익숙해지면 뭐합니까? 좀 이렇게 근성근성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그 부분을 긴장감을 구하는 과정이 그죠? 확인학습이나 기출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서 내용은 50%는 제가 예를 들었지만 한 반 정도만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정도만 뭐입니까?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바로 뭐야? 문제나 OX문제나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학습을 하면서 실력을 더 살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다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해는 한 반 정도만 하더라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 내용을 자꾸 뭐입니까? 그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이론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이론에서는 50% 정도 나머지는 뭐입니까? 문제를 풀면서 보완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한 예를 들을까요? 우리가 영업 중에서 식품접객 영업이죠. 접객 손님들한테 손님들한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주류를 제공하거나 일반 음식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식품접객업이 6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음주가 되는 영업이 있고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는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업종 중에 볼까요? 직접 보시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68페이지에 가서 보십시오. 6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식품접객업이 나오죠. 식품접객업인데 6가지겠죠. 휴게음식점 그리고 일반음식점 그리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리고 위탁급식영업 그리고 제과점영업 이 6가지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여러가지가 있지만 또 제일 수험으로 주의한 것은 술 팔 수 있는가 없는가죠. 휴게음식점영업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죠.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주로 하되 부수적으로 술 파는 게 허용이 돼. 그런데 술이란 말이 없잖아. 그 다음에 세번째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주점이란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술을 팔겠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유흥주점은 뭐까지? 접객원 유흥접객원이라고 우리가 일상에서 접대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유흥종사자들이 고용할 수 있는 업종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위탁급식영업 그리고 제과점영업 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음주 관련되는 것은 거기에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게 내용을 우리가 봤다고 하지만 이 내용은 읽으면서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몇 페이지? 112페이지 11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아까 했던 패턴인데 11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주요 조문 확인학습인데 4번 지문 보십시오. 식품 접객업 중 음주 행위가 허용되어 일단 식품 접객업이 여섯 가지 이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뭐 일단 주점 주점은 되는데 일반 음식점은 음식을 주로 확인하지만 부수적으로 밥 먹을 때 반주 할 수 있도록 그 팔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되겠죠. 마침 세 가지니까 뭐하기 좋아. 세 가지니까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이걸 딱 조합해서 내기 좋죠. 일단 거기서 또 한 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0 그 뒤에 객관식 문제 118페이지 가보십시오. 118페이지 가서 보시면 7번 문제가 있습니까? 7번 문제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다음 중 식품위생법상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원 그럼 이제 뭐입니까? 조금 아까 주관식으로 단답식으로 보긴 했지만 또 객관식으로 보시면 뭐야? 일단 3번 4번 우리가 손쉽게 캐치할 수 있겠지만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휴게 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정답이 되겠다. 그런 식으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야 내용에서 이론에서는 한 반 정도만 보시고 확인학습 그거는 포인트에 맞춰서 교제를 편제를 그렇게 짜놓은 거죠. 그러면 걸러진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이것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뭐 한 겁니까? 일단 그렇게 되겠고 그래서 네 번째 이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이거고요.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이것도 이제 뭐냐면 누구의 권한인가 누구의 권한인가 이것을 잡아 두면 좋죠. 그럼 우리가 이것도 뭐 이건 쉬운 예지만 식품위생법은 누구의 권한이야? 누구의 주관 소관은 뭐냐면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 우리가 보통 식약처장이라고 표현하죠. 식약처장이 거의 주어에 다 나와. 그럼 일단 모르겠다 식품위생법은 누가 나온다 모르겠다 누구의 권한인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뭐를 배했을까 하는 거예요.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의 권한을 다 외울 게 아니라 배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한 것들이죠. 식품위생 식약처장의 권한이 아닌 거라든지 아니면 식약처장의 권한인데 실질적으로 누군가한테 위임위탁했다든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국민건강정진법은 누가 주로 많이 나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럼 대부분 보건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인데 아닌 것 그런 것들이 되겠죠. 또 학교 같으면 학교급식법은 주로 나오는 게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주로 등장하죠. 학교급식법은 전체 소관은 교육부 장관의 소관이지만 현실적으로 학교급식을 직접 일선에서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권한이죠. 그러면 학교장의 권한과 교육감의 권한 이런 부분들을 뭐하는 것이야? 구분해서 보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기준을 잡아주면 상당히 편하죠.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 더 기준을 누구에 관한지 이게 기준을 잡아주는 것인데 뭐냐 허가죠. 우리가 식품위성법상에 영업이죠. 영업은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허가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 허가가 기본이지만 허가업이 있고 등록영업이 있고 신고영업이 있거든. 그러니까 각 업종이 우리가 쭉 나오는데 허가대상 업종이 있고 등록대상 업종이 있고 신고대상 업종이 있거든요. 뭐가 제일 많다? 신고대상 업종이 제일 많아. 그럼 우리가 신고대상 업종을 따로 외울 필요 없이 뭐하는 것이야? 허가대상 업종이 세 가지 있거든. 등록대상 업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허가대상 업종이다. 신고대상 업종이다. 그런데 또 신고대상 업종에 신고를 받는 행정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잡아놓은 거죠. 이거 또 역시 한번 보실까요? 교재 80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교재 80페이지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놓고 누구의 권한인지 기준을 잡아놓으면 참 편하단 말이야. 8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37조 가 나오죠? 식품위생법 37조 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허가대상 영업 37조 1항에 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있죠? 또 사조에 사항에 보시면 동그라미 사항에 보시면 신고해야 된다. 신고대상 영업 그 밑에 뭐에서는 법률에서는 허가받아라고 해놓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 영어로 위임했잖아. 그래서 대통령 영 회색이니까 거기에 다시 37조 1항의 첫 번째 회색 박스 시행령 나와있죠? 그래서 1번 2번 2번에 다시 들어있게 되면 총 3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신고영업 사항에 보시면 시행령 25조인데 1항에 보니까 1번부터 8번까지 쭉 나와있죠? 많죠? 다음 81페이지에 보시면 5항 5항에 보시면 등록대상영업 이거는 시행령에 다시 위임되어 있고 조문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5항에 보니까 밑에 시행령 26조 2번 1번 2번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외울 때 보통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이 요령이 없이 외우면 다 따로따로 외운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외운 다음에 뭐하기 쉽상이야? 헷갈리기 딱 쉽상이죠? 그런데 기준을 딱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뭐가 제일 많아? 신고가 제일 많으니까 베이스를 깔아놓고 신고는 특자시 특자도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제가 여기서 이거 용어를 올해 제가 하나 개발했습니다. 이거 다 외우려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외우려니까 입에 잘 안 익어. 그래서 그냥 머릿글자만 보죠? 특특시군국 특특 특특은 당연히 뭐를 말하겠어? 우리가 또 지방자치법 이야기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알고 있죠? 다시 설명을 할 건데 말이 나온 김에 봅시다. 뭐 하냐면 우리가 권한자가 나올 때 식품위생법에서는 일단 식약처장이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해서 핵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실무적으로 식약처장이 식약처장은 서울에 있단 말이야. 식약처가 서울에 있나? 세종에 있나? 어쨌든 중앙에 있는데 그런데 창원시에 있는 음식점 영업허가를 식약처장이 직접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 또 국민들이 어디까지 중앙행정기관까지 가서 신고하면 힘드니까 법에서는 누구를 이 식약처장의 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각 지자체에 있는 지자체의 장을 활용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자체의 장은 우리가 지자체의 장을 활용을 하는데 지자체의 장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광역과 기초로 나눈단 말이죠. 그런데 광역은 다시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세종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도 경상남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도 과거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만 있었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세종 특별자치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광역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시도지사라고 표현하죠. 시도지사가 되는데 그런데 기초는 시군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은 뭘 말한다? 광역에 포함되어 있는 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창원도 구청장이 있죠. 창원도 우리가 마창진이 통합되면서 인구가 백만이 남잖아.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인구 50만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마을 수 있다. 자치국 아닌 행정구를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마산 창원시 합포구청장 회원구니까 회원구청장은 여기에 안 들어가요. 회원구청장은 뭐일 뿐이야? 창원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여기 있는 구청장은 광역에 포함되어 있는 구청장이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쭉 나오는데 이게 어떨 때는 요렇게 분류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요렇게 분류되기도 하고 얘들이 또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가 이름 라임도 쉽게 하려고 특특시군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특특시군구 하면 그러니까 시도지사라고 할 때하고 특특시군구 할 때는 또 개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먼저 이야기하기가 잘못된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리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게 중심인데 뭐인 것이야? 그게 중심인데 허가영업이죠. 허가영업은 위에 있는 80페이지 보시면 허가영업 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영업에 대한 것 그런데 보니까 식품조사처리업이죠. 그리고 달란주점과 유용주점이죠. 그런데 식품조사처리업은 식약처장의 권한으로 돼 있죠. 그럼 이건 이제 누구의 권한인지를 다시 또 나눠 되겠죠. 반면 달란주점, 유용주점은 특특시군구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특시군구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 그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 실제 시험지에도 나왔어.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른쪽 82페이지 보시면 등록이죠. 등록업종은 뭐입니까?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업, 청가물제조업인데 이거는 누구의 권한이냐? 역시 특특시군구죠. 특별자치시장, 특별... 그런데 이걸 길게 설명하려면 뭐야? 입에 잘 안 있고 버벅거리고 싶죠. 그래서 그냥 두무집을 써요. 앞으로 특특시군구 하면 뭐야? 그 다섯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특특은 광역장이고 시군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장인데 이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조문에 보면 특특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그냥 줄여서 앞으로는 특특시군구 이렇게 줄여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잘 잡아 두면 기준을 잘 잡아 두면 시험이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봐. 그러면 이제 지금 나간 기출보건문제 우리 책에도 있긴 한데 기출보건문제 보시면 실제 2번 문제 보십시오.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특특시군구가 되겠지만 등록업종이죠. 그럼 1번 보시면 주류제조업 그 다음에 2번 식품제조가공업 3번 축산물가공업 4번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인데 특히 이제 등록업종 우리가 뭐였습니까? 등록업종은 아까 식품제조가공업이고 그 다음에 식품청감물제조업이었는데 술은 전국도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장의 그러니까 술도 식품에 들어가잖아. 근데 주류를 제조할 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은 이거는 식약처장한테 하는 거거든요. 3번, 4번이야 우리가 축산물가공업이나 건강식품제조업은 뭐예요? 식품위성법상에 있는 업종은 아니지만 1번, 2번은 주류제조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인데 이게 뭐입니까? 이게 두 가지는 다시 주류제조업은 식약처장인데 식약처장은 누가 아니야?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도 확인한거죠? 80페이지 81페이지죠? 8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등록영업인데 일단 뭐입니까? 일반적인 식품제조강호급이나 식품청가물제조업은 시장구 특특시구인데 그 밑에 주류제조료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식약처장한테 등가한다. 이렇게 되죠? 이런 조항들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조항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냥 보면 잘못했지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학습하는 효과들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누구의 권한인지 권한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하는게 필요하다? 이걸 기준을 잘 잡아놓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권한도 그렇지만 숫자도 아까 우리가 봤던거 기억납니까? 기준을 잡아두면 편하다고 했죠? 아까 뭐였습니까? 지하수 검사는 기본적으로는 뭐야? 모든 검사 일부 검사의 1년 모든 검사의 2년이지만 특별히 식품제조 가공업자 식품청가물 제조업자가 지하수행할 때는 1년 근데 그게 뭐야 생수 제조업자는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6결 이렇게 딱 잡아두면 그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겠죠? 또 각종의 기록보관이 나오거든 기록보관은 몇 년이다? 기본적으로 기록보관은 2년이 베이스야 그런데 3년짜리가 한 서너 가지가 있거든요 3년짜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그것도 나중에 뒤에 박스나 도필을 보면 나와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록보관은 대부분은 몇 년이다? 대부분은 2년이 되겠는데 그런데 3년짜리겠죠 이거는 저 뒤에 어디 가서 보시냐면 학교급식부에 나오는데 학교급식부에 마지막에 있다고 했는데 430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430페이지 가서 보시면 430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게 기록보관 나오죠? 기록보관은 뭐였습니까? 대부분은 2년이죠? 그러나 3년짜리를 잘 보잔 말이야 3년짜리 보니까 중간에 세 번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사 보수기 있고 그리고 특히 수험하셨으면 마지막이죠? 학교급식 관련되는 서류는 몇 년? 3년간 보관하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기록보관 서류보관은 기본적으로 몇 년이지만 2년이 대부분이지만 3년짜리 그 중에 특히 마지막에 있는 왜냐면 식품제조강호업자나 영양사 보수교육은 우리 조리식 시험과는 좀 이렇게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학교급식부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그럼 3년 이거 보는 거죠? 또 위에 건강진단도 기한감기면 건강진단도 뭡니까?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 종사자는 1년이죠?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지만 학교급식은 애들한테 뭐야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뭐하겠다는 거야? 좀 더 건강진단을 자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치면 학기 배우니까 얼마 만에? 6개월 만에 6개월에 1회죠? 폐결핵검사는 뭐입니까? 2년 1회지만 그런 식으로 항상 비교되는 조문들 헷갈리는 조문들 이걸 항상 비교해가면서 뭐를 원칙이라도 예외현상 이런 걸 잘 보시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조항들도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됐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누구의 권한인지를 주목하시라고 했고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섯 번째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사실 우리가 시험에 학교가 되는 의지가 중요해 다만 수험생들이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는 건 이건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지나친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제가 되는 영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뭐 출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긴 있어 그런데 그거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준비를 하려면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죠 2천 페이지 책을 갖춰줘도 그 밖에서 나오면 또 4천 페이지로 늘려야 된다 그거는 수험 전략적으로 상당히 뭐입니까 상당히 하수들이 쓰는 방법들이거든요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출제되는 영역이 정했다 특히 이제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아까 법끼리 비교하는 거죠 위생법 식품위생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제가 밑줄 볼 듯이 처리해놓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중요한 것은 앞에 서브노트 그러니까 트리노트나 핵심요역으로 또 정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게 책 자체가 이미 그건 여러분들이 뭐하는가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을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국민건강정진법이나 국민건강정진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현실적으로 많이 언급되어 있는 건 금연구역 그렇죠 그리고 술주류광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주류광고는 뭐야 몇 도 이상은 주류광고 금지된다 17도가 되겠죠 그리고 경고편신은 1도 이상 이런 것들이 나올 거죠 금연구역 지역들이 쭉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 어떤 거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반경 몇 미터 10미터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최근에 그게 개정되어 들어갔거든요 올해 1월 달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나오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료든 상대적으로 좀 따지니까 그렇게 또 학교 보건법도 각종 학교 위생기준들 시설기준이라든지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건실은 면적은 66 이상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나오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밖에서도 나올 수는 있어 그럼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지로는 좋아 그러나 방법론으로서는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거죠 더군다나 위생법규만 시험에 있어 이렇게 한 50문제가 나온다고 치자 그러면 50문제를 내려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20문제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위생법규만 만점 받아서 될 게 아니죠 다른 과목들 뭐입니까 아직 다른 과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준비하기에 좀 애매하죠 그런데 이게 이거는 수험생들이 잘못이 아니라 교육청이 잘못한 거예요 계속 제도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첫 해에는 뭐입니까 완전히 자유경쟁이었고 조리사 자격이 있으면 일반 경쟁이었다가 두 번째에는 또 경력 경쟁을 실제 실무에서 2년 이상 실무 경영이 있는 사람들 하는데 또 과목을 또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어, 국사, 위생법규 했다가 경력 제거할 때는 뭐야 국어, 국사 빼고 뭐 했다가 사회에 넣었다가 또 작년에는 다시 또 일반 경쟁을 하면서 또다시 국어, 국사, 위생법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그거 보면서 어떻게 대비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두 분은 올해부터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통합 출제가 되거든 통합 출제라는 게 과거에는 우리가 교육청 시험은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어 시험도 따로 운영했습니다 출제 주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 특화된 문제 패턴이 있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올해부터 뭐로 뭐 같은 거야 지금 일반 행정직 시험체는 학생들과 똑같은 문제를 보게 될 거야 특히 국어나 국사 같은 공통과목이라는 것도 있죠 기본과목들은 같이 치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대비하려면 그러니까 국어나 국사 같은 경우 중고등학교 때 옛날에 본기가 있지만 책도는 지 오래됐잖아 막상 수험으로 보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그런 걸 감안한다면 더더욱 뭐가 필요하다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너무 공부 분량을 늘리면 안 되는 거죠 또 더군다나 보통 그는 이렇게 표현하면 기분 나쁘게 되지만 좀 교만하신 분들이 있어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 아니면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 요바닥에서도 장수생도 있잖아 공부를 한 2, 3년 정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자만감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내용은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막 설명을 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냥 뭐야 그건 당연히 다 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좀 새로운 걸 하면서 쫙 귀퉁이 귀퉁이 막 매몰돼가지고 그걸 열심히 보거든 근데 물론 그게 용쾌 운 좋게 그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합격을 하면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가능성은 1% 미만 그리고 그 문제를 맞췄다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거기에 매몰되는 순간 기존에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을 헷갈린단 말이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아까 헷갈려서 틀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야 결국 또 불합격 근데 불합격이 완전히 불합격하는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늘 그러니까 카트라인 주변에서 불합격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운이 없었다 그렇겠는데 사실 그게 자꾸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분량을 절대로 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있는 내용도 사실은 적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제대로 소화시켜도 양이 적지가 않아 물론 뭐 작년처럼 아까 뭐 법에 법이 어디 속한 부서냐 근데 이거는 그거 나온다고 앞으로 뭐 식품위생관리는 법을 다 또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걸 따로 적을 거냐 한 번 나왔다고 해서 그걸 다 하려면 또 양이 너무 많아지죠 그쵸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내용은 시중에는 책 어디에도 안 나와있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이 뭐야 운에 맡기는 거 찍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이게 포기를 해야 될 내용인지 중요하게 끝까지 봐야 될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필요한 게 교제 그리고 강의 그리고 강약을 조제해주는 수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보는 이야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다음 7번 원칙과 예외를 중요하게 본다 이것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계속했죠 원칙하고 예외죠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잘 나온다 예외가 잘 나오죠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식품위생법에 있는 각종의 개념 정의해 보시면 뭐 예외 예외 예외죠 그걸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라는 것이겠죠 또 아까 뭐 했니까 식품 안전 관리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대상 식품들이 뭐 13가지가 쫙 나아있었죠 그런데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거에요 다 커피 다 커피 제외 그렇게 딱 기억해서 봐주시면 되는 분들이죠 건강진단을 받아야 돼 기본적으로 영업자나 종업원은 받아야 되는데 건강진단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어 뭐야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는 사람은 완전 포장됐기 때문에 근데 뭐야 전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안 해도 돼 건강진단을 안 받아도 되는 예외죠 그러면 되는 사람보다는 안 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죠 이건 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84페이지에만 가보시죠 84페이지 가서 보시면 84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되는데 다만 40조 40조 밑에 시행규칙 49조죠 거기에 보니까 뭐냐 다만 시행규칙 49조 제1항에 보시니까 세 번째죠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청과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완전 포장식품은 포장된 상태로 운반하거나 판매하기 때문에 오염될 전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안 해도 된다 건강진단 안 받아도 된다고 돼 있죠 그런데 그게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왔냐 자 보시면은 음 음... 내가 어디서 봤는데 왜 안나오지를 해? 어쨌든 어딘가 뒤에 보면 나올 겁니다. 일단 지금 당장 못찾는데 그런 거 예를 보시고 또 나머지 사항들도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그거는 얼음이나 자판기 제외되는 거죠. 아 여기 85페이지. 85페이지 보시면 바로 오른쪽 페이지 있네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이죠. 대상인데 웬만한 영업자는 다 되지만 거기에 보니까 5호 식품소분판매업자인데 괄호이고 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제외된다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 이 문제를 제가 헷갈렸구나. 그런데 지금 나눠드린 기출문제 3번 보니까 뭐였습니까?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얼음 자판기 3번의 질문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내용들 원칙가 있는데 시험은 예외에서 잘 나왔죠. 이것도 황당히 많이 외워야 될 내용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이겠죠. 고는 작업들. 고는 작업들을 우리가 잘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좀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하고 보고요. 그게 예외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원칙을 잘 잡고 예외를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럼 7번 됐고요. 다음 이제 8번. 일단 비교되는 부분과 혼동되는 부분은 별도로. 별도로 정리하라고 했는데 별도로 제가 정리해놨지 않습니까? 뭐입니까? 요점 정리나 핵심 정리죠. 요거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 프린트로 출력해가지고. 제본 핸드북처럼 딱 이렇게 뭐해요. 호치킷을 찍든지 아니면 파일을 하든지 해가지고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뭐하는 것이요. 헷갈리는 것,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계속 다듬어 나갑니다. 하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요걸로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해 두시는 게 좋겠다. 그럼 됐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건 뭐 제가 계속했죠. 수업시간에 책자랑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잘. 이건 제 컨셉입니다. 제가 원래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잘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 또 학원에서 자꾸 좀 너무 겸손하게 하니까. 학생들한테 뭐야. 임팩트가 떨어진다. 그래서 학원에서 자꾸 저한테 그죠. 강요를 합니다. 가서 좀 잘난 척도 좀 하고 오죠. 그래서 그래서 컨셉을 잡고. 특히 이제 교재에 관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행정법 제가 강의할 때도 늘 하는 이야기인데. 교재는 저보다 잘 만든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에 있어서는 제가 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이런 식의 있는 내용들. 이게 사실 제가 행정법 강의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사실 위생법규를. 이게 우리가 이제 조리직 시험이 정규직 시험이 아니고 비정규직. 그러니까 아름아름 되고. 그리고 시험이 이제 정기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많지가 않았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비하는 응시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학원이나 아니면 출판사에서도 이게 아무튼 수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교재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좋은 뭐입니까. 많지도 않았을 뿐들어. 대부분 그걸 이제 위생법규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하는 분들도 잘 없거든요. 또 뭐 전문적으로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강의 노하우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뭡니까. 조금 뭐. 이러면 또 다른 사람들 제가 까는 거. 다른 교재를 까는 것처럼 되겠지만 좀 미흡하단 말이죠. 나쁜 건 아닌데 뭔가 좀 수준에 못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조리직 준비하는 게 지금 물론 아직 전체 교육청이 아니긴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 부분교육청이지만. 이게 지금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금 3년째 되고 있죠. 그럼 한 번 하던 것은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기는 없지만. 한 번 하던 것을 이게 뭐야 없애는 건 더더군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미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뽑으면 더 좋긴 하지만. 많이 뽑으면 더 좋긴 하지만. 안 뽑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섯 개 시도에서 지금 운영하겠지만.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응시생들 숫자를 한번 다 조합해봤더니. 한 2천명 정도가 접수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 2천명이 다 뭐. 그러니까 다섯 개 시도 다 통틀어가지고. 한 2천명 정도 접수했는데. 실제 이제 시험은 또 한 7, 80%이기 때문에 다 오지는 않았겠지만. 일단 접수는 해놓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데. 조리직 현재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신분이 어떻게 보면. 특히 제일 학교가 많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리직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 정규직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의원 중에 한 명이 교육감을 상대로. 야 다른 지역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뭐야. 조리직 시험을 이렇게 공채로 시험을 실시하는데. 서울은 이게 하나도 없어도 되겠냐. 그러니까 대 서울시를 상대로 질문을 하고.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질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심들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경쟁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경쟁률이 높을수록 이제 변별력을 따지게 해서. 이제 문제의 수준이나 퀄리티들이 계속 높아질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야. 뭐 2개월 3개월만 하면 뭐야. 위생복균은 뭐 만점 받는다. 고득점 한다면 문제가 없다. 이런 시절이 아니고. 이제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본 게 작년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마치 몸소 시험을 직접 쳐보고 하니까. 그런 트렌드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이제 제가 직접 또 시험치고. 문제도 보고 나고 해설 강의도 있죠. 해설 강의도 있으면 그 해설 강의를 보시고. 그리고 그걸 이제 토대로.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공저자라고 해서 그 교재를 가지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공저자는 제 마음대로 책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단독으로 교재를 내면서. 수업하면서 했던 여러 각종 자료.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완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거는 우리 교재. 우리 선생님 우리 교재가 가장 뭐에요. 단원고 최고다. 라는 거 좀 믿고. 믿고 따라오시면. 그래서 실제 자랑할 만하잖아.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자랑. 인정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컨셉을 그렇게 잡은. 잘난 척 컨셉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했던 내용이 이제 거의 뭐. 제 수업에 다 한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책을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리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뭐합니까. 잘 차려져 있는 밥상을. 뭐야. 맛있게 식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그러면 다른 사람 한참 헤맬 때 우리는 이미 정리되어 있는 내용 가지고. 바로 머릿속에 넣는 작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다 놓고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요거 저거까지 다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일단 그래서 제가 학습을. 첫 시간에 페이지 몇 페이지 더 나아가서 진도 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수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수업도 다 처음에는 학생에게 오리엔테이션 겸. 우리가 어떻게 이 과목을 공략할 것인가. 이걸 연대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진도 몇 페이지 더 나아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그럼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오늘 나간 자리죠. 기출보건 문제죠. 아직 여러분들 문제를 풀 그건. 처음이라서 문제 풀 상황은 아니지만. 이 책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실제 문제가.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실제 어떻게 문제에서 활용이 되는지. 교재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오늘 수업은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기출보건 문제. 사실 이거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를 직접 치게 할 생각이었는데. 근데 자료가 먼저 나가버렸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갔기 때문에 안 봤죠. 근데 이거 한번 쳐보십시오. 일단 쳐보시고. 찍기라도 한번 찍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감거를 한번. 감각을 테스트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찍어보시고. 그래서 찍은 다음에 책에서 내용을 나와서 확인하시고. 아 그러면 이제 대충. 실전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하면 되겠는가. 라는 것을. 견적을 잡아줘도록 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타임은. 요 내용. 기출보건 문제를 해설을 하면서. 해설을 하면서. 수업을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역시 치우지 말고. 그대로 되십시오. 인사합니다. 이렇게 칠판 잘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이렇게.